트와이스 쇼 네, 안녕하세요. 트와이스 쇼입니다. 뭔가 LP라면 뭔가 I Can Stop Me 앨범 아니면 뭔가 곡들이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. 가장 최근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했던 콘서트가 가장 기억이 나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오랜만에 되면 팬미팅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너무 멋있게 보고 싶고 또 이번에는 어떤 팬미팅이 될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. 늘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정말 오랜만에 하는 팬미팅만큼 이번 팬미팅 아주 즐겁게 재미있게 잘 하고 갑시다. 저희 트와이스 앞으로 또 열심히 활동 계속 이어나갈 텐데 원스 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멤버들 각자 각자 한 명 한 명 또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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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당 motive